아이씨 이분해 안돼 아이고 아이고 야이씨 아이고 환장하건대 여기 뭐야 아이씨 아유 마지막이란 말이야 아이씨 아이씨 대나이씨 자 정말 오랜만에 무의도에 입도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더럽게 힘드네요 암튼 오늘의 대상어정은 댕이댕이 망댕스입니다 댕이댕이 망댕스를 잡아다가 오랜만에 회를 처묵처묵 해볼건데요 회를 칠정도면 한 3자 이상은 돼야겠죠 암튼 오늘 여러분들 지게지게 재미지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분노의 캐스팅 들어갑니다 자 망댕이 대갈빵에 떨어져라 아이씨 팔판이 너무 안좋아요 자 망댕이 대갈빵에 떨어지거라 아이고 목아퍼 빠쌰 아아 지금 서쪽과 남쪽에서 똥바람이 가열차게 불고 있어갖고 낚시하기는 좋은 환경은 아닌데요 암튼 진정한 프로는 이따위 바람도 이겨내는 법이죠 암튼 입질 빨리와라 빨리와라 대기대기빵대기야 그리고 무의도에서 낚시할 때 한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요 심약하신 분들은 무의도에서 야간 낚시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무의도에 밤에 되면 고라니 새끼들이 엄청 울어대거든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여자 비명소리랑 완전 똑같습니다 예 듣고 있으면 오줌이 질질 나와요 하하하하 아이 어떻게 된거야 던지면 물어야지 될거 아니야 어? 뭐 달려있나? 아닌가? 아이씨 잔해 이씨 아무래도 여기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포인트를 옮겨야지 될거 같습니다 아 어디로 가야돼 아이씨 잔아 줄건데 입질은 없었는데 뭐가 이렇게 묵직하냐 쓰레긴가? 아이씨 아유 뻘받 어 뭐지? 저 중간쯤에 뭐가 있나봐요 뭔 소린가 했네 너였구나 이리로와봐 이리로와봐 졸린가보네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여기 무의도에 고양이들이 엄청 많은데 사람 손을 많이 타갖고 사람을 많이 겁내지 않아요 왜 왜 아이고 그랬죠 그랬죠 친구들 어딨어? 어? 친구들 어딨어? 없어? 해수욕하러 나왔어? 아 요 놈 보소 어떡하지? 요 놈 보소 어? 너 때문에 오늘 낚시 망쳤어 이놈아 어? 뭐라고? 여기 갈 생각이 없네요 아 딴 데 가서 자 어? 아이 귀엽긴 엄청 귀엽게 생겨갖고 아 지금 체비를 다섯 개 홀라당 해먹어갖고 지금 던져놓은 거 추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끊어지면 망댕이고 나발이고 오늘 낚시는 여기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아침부터 개고생만 하고 이게 뭔 일이야 아휴 짜증나 아휴 무의도를 오는 게 아닌데 아휴 내가 왜 그랬을까 아휴 왜 그랬을까 내가 너만 나러 무의도 왔나 보다 졸려? 자 주무세용 주무세용 헤헤 맛있어? 아이 조금 더 구찮더라도 궁평항으로 가갖고 망댕이 잡았고 괜히 무의도로 와갖고 채비 날리고 돈 날리고 맘 상하고 아휴 짜증나 죽겄네 안 그러냐? 그치? 괜히 왔지? 아휴 괜히 왔지? 헤헤헤헤헤헤 아휴 씨부네 안 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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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아휴 환장하겄네 여기 뭐야 아휴 씨 아휴 마지막이란 말이야 아휴 아휴 되나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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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 죽는 줄 알았네 지렁이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휴 아주 요염한데 뭐하는 거야 하루쟁일 그루밍하네 아무래도 오늘 망댕이 회는 망한 것 같습니다 아휴 괜히 아침부터 개고생만 하고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너도 안녕 아니 안녕이라니까 가야 돼 어? 어? 뭐라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니야 안녕 구독자님들 안녕 어야은 아iiii 아하 여하 activist activist — sole guided million 이죠 그게 은 fi 요즘 Wait unjust 일 감사합니다.